예 15 였습니다.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SHELL 그래서 하나, 셋, 하나 그래서 SH는? 그렇지 SH는 항상 SH E는? E LL은? 합쳐서? SHELL E는 뭐 중에? E, E, O 중에서 뭐 됐다? E가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는? SHELL SHELL 뜻은? 조개 껍데기 그렇죠. 조개 껍데기가 소리는? SHELL 쓰기는? SHELL 그렇지. 소리? SHELL SHE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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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하나가 아닌지 둘 하나 소리 3 3 그래서 하나씩 그 다음 TH는 뭐? TH 알려줄게 처음봤지? TH는 항상 혀를 살짝 물어야 돼 OK 하고 Z Z Z Z 한국사람들이 말할 때 안 듣는 소리야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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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혀를 살짝 물고 TH 그 다음 R은? R E E E E 그래서 합쳐서 THREE 그렇지.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시작하면 돼 이렇게 THREE THREE thigh TH E E E E E E E E So 소리 TH TH TH는 혀를 살짝 물고 TH, 또 혀를 살짝 물고 TH. OK. TH. 3. 좀 이따 또 TH 나오겠지 뭐. OK. 그래서 여기 하나, 넷, 하나, 넷. 그래서 전체 소리는 뭐고? FOTAL. FOTAL. 그래서 PH는?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네. 그렇습니까? 얘도 PH도.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O는? O. T는? O는? O 해도 돼. O 해도 되고 뭐 O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합쳐서? FOTAL. 그렇습니까? FOTAL. OK. 그래서 PH는 뭐 된다? F. F 되고. 오래간만에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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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뜻은? 사진. FOTAL. 그래서 사진. FOTAL. FOTAL. 쓰기. T. T. O. T. O. 그렇지. 소리. F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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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계속해서. FOTAL. 셋. 하나. 하나. 하나인데. FOTAL. 그렇지. 이렇게 돼서. OK. 그래서 전체 소리는 뭐고? THUM. 그렇지. 뭐라고요? THUM. OK. TH는? TH. S. Z. S. U.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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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 인데 여기서 소리가 안 나. 왜냐면. THUM. THUM. 하려면. 입술을 붙였다 떼다를 너무 많이 하대. THUM. 그래서 귀찮아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는. 뜻은? 엄지손가락 잘 외우는데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Thumb 계속 엄지손가락 Thumb 쓰기 TH UMD 그렇지, 소리 Thumb Thumb 오케이, 뜻도 잘 외우네 계속해서 하나 넷, 셋, 하나 전체 소리 Tell 하나씩 그렇지 E O 그렇지 얼 그래서 다 합쳐서 Cher 그렇지 Cher 올해간만에 A랑 I 한번 보자 A는 A A R 중에서 여기선 A I는 IE IE 중에서 여기서는 힘 빠져서 어 그래서 다 합쳐서 Cher CH는 CH CH SH SH 아, CH 아, CH 했구나 TH는 T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 소리는 뭐였더라 Cher 오케이 이거 왜 안돼 Cher 뜻은? 의자 의자 오케이, 그래서 의자 Cher Cher 쓰기 C T A I O 그렇지 소리 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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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전체 소리 SHIP 하나씩 SH E F 합쳐서 SHIP 뜻은? 여행 배 옳지 배야 SHIP 커다란 배 SHIP 오케이 커다란 배 SHIP 쓰기 SH-I-T Y-E-T 옳지 소리 SHIP OK SHIP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전체 소리 SHIP 체크. 하나씩? 체크. 이. 합쳐서? 체크. 체크. CH는? 체크. 아이구야. CK는? 크. 이상하고 서럽고 CK 된다. I는? IE. 중에서 E 됐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체크. 뜻은? 병아리. 오. 그래서 병아리. 체크. 쓰기. 체크. 아이. 체크. 뭐여서? 체크. 오케이 굿. 계속해서 하나, 넷. 하나, 셋인데 그래서 전체 소리? PHONE. 그래서 하나씩? O. 오. 네. 합쳐서? PHONE. PHONE. 뜻은? 전화기. 전화기. PHONE. 쓰기. PHONE. 그렇지. 뭐에서 내는 소리? PHONE. PHONE. 오케이. 엑셀런트. 자, 여기 있습니다. 파이팅. 잘 치세요. 쓰기 시험도. 오. 오.